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미래의 크기를 바꾸는 초점탐색 질문법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한가지 집중하라고 하는데 그 한가지를 못찾겠다라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 좀 드릴 수 있는 오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에너지, 생각, 돈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고민은 그거죠 어떤 하나에 집중할 것인가 대체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인데 그것을 도와주는 질문법입니다 마크트웨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서가는 비밀은 시작하는 것이다 시작하는 비결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관리하기 쉬운 작은 조각들로 나눈 다음 가장 첫 번째 조각에 덤벼드는 것이다 우리가 하고 싶은 여러가지 일들이 있죠 그것들을 관리하기 쉬운 조각들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조각을 하면 된다 그것이 성공의 비밀이라고 마크트웨이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없게 만들 바로 그 일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초점 탐색 질문의 구조인데요 세 가지로 이제 구조를 나눠볼 수 있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첫 번째 구조고 두 번째 구조는 그 일을 함으로써 세 번째 구조는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없게 만들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행동을 취하라고 지시하는 명령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해야 하는 혹은 여러분들이 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행동을 촉구하는 의도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을 찾으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지? 내가 할 생각이 있는 일은 무엇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원인이 어딨냐 그것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초점이 없기 때문이라고 원승의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내가 행동을 취해야 되는 행동을 취할 그 행동이 무엇인지에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일을 함으로써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 기준은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 것과 구체적인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을 이어줍니다 그 일을 함으로써 어떤 아무 일이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성취 이것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함으로써 얻어진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냥 무더군이 바쁘신 분들이 있어요 많은 일들을 해서 바쁘긴 한데 성과가 그 노력에 대해서 안 나오는 거죠 그 이유는 그 에너지와 하는 일들이 다 중구난방으로 퍼뜨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로 집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기준을 정확히 세워야 되는데 그 기준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는 목적의식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없게 만들 단 하나의 일을 하면 목표 달성을 위해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일들을 이제부터 노력을 덜 들이고도 할 수 있거나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원싱 처음 소개할 때 도미노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도미노 블록을 넘어뜨리면 자연스럽게 그 첫 번째 블록이 넘어지면서 두 번째 도미노 블록을 넘어뜨리고 또 세 번째 블록을 넘어뜨리고 네 번째 도미노 블록을 넘어뜨리고 열 번째, 스무 번째, 서른 번째 블록을 자연스럽게 넘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의 도미노 블록만 넘어뜨리면 자연스럽게 30개, 50개, 100개의 도미노 블록을 넘어뜨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없게 만들 이 문장과 일맥상통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는 목적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것 성취하고 싶은 것과 연결이 되었는지 이것이 도움이 되는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것을 생각해보고 이 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도미노가 하나의 반향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구난방으로 여러 가지 360도 반향으로 세워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를 넘어뜨려도 두 번째 도미노 블록과 세 번째 도미노 블록과 연결되지 않는 거죠 내가 힘을 드릴 만큼 드리고도 도미노를 하나밖에 연결시키지 못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성과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다른 모든 일들 다른 도미노 블록들을 쉽게 혹은 굉장히 가벼운 힘으로도 넘어뜨릴 수 있을 이렇게 일을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 첫 번째 훌륭한 질문은 곧 훌륭한 답입니다 질문을 잘하셔야 하지만 좋은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점 탐색 질문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답을 찾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에 이 초점 탐색 질문에 따라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당신이 탁월한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첫 번째 도미노을 찾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아까 우리가 세 가지 구조를 뜯어본 초점 탐색 질문이다 두 번째 초점 탐색 질문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무슨 역할이냐 큰 그림과 작은 초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큰 그림은 인생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는 데 필요하고 작은 초점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올바른 행동을 찾는 데 필요합니다 큰 그림이란 것은 내가 궁극적으로 갖고 싶은 거 원하는 삶의 모습이 되겠죠 작은 초점은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작은 행동들 그래서 초점 탐색 질문을 하시면 이 큰 그림과 작은 초점을 다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큰 그림 질문 나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 큰 그림을 찾는 질문이란 거죠 내가 해야 되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단은 무엇이냐 인생 전체에 있어서 전략적 나침반과 같습니다 무엇을 완전히 배우고 싶은지 무엇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지 매일 하는 행동이 매일 하는 활동이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큰 그림 질문 나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 원승이기도 하죠 네 번째 작은 초점 질문 지금 당장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하루 일과 내내 이 질문을 계속 나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집중할 수 있게 도움이 되죠 필요할 때마다 이 질문을 한다면은 첫 번째 도미노 여러분들이 힘껏 밀어야 되는 첫 번째 도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원승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점 탐색 질문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무슨 단어 한 단어를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버킷리스트 상에 있어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갖고 싶은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 해야 되는 행동이 내가 궁금증을 갖고 싶은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이렇게 연결되겠네 라고 하시면은 그 아주 작은 행동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미뤄야 될 그 블록 그 행동을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하셔서 미시면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훨씬 수월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